안녕하세요 제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말밤이네요. 10월이 이제 이번주로 끝이 납니다. 11월로 접어들겠구요. 가장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늦가을에 고족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도 KBS 클래식 FM 제주주첩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여러 음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몇 곡 미리 소개해드리면요. 이제는 고인이 된 첼로 연주자죠. 데이빗 다일링. 한동안 ECM 레코드에서 참 여러 장의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그 앨범들 가운데서 10월이 되면 듣게 되는 앨범입니다. 저널 옥터버 이 앨범에는 자신의 첼로 연주를 여러 형태로 오버더빙해서 녹음한 뭐 재즈라고 딱히 얘기하기엔 좀 음악적인 장르가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즉흥 연주가 들어가 있고 또 약간 미니멀리즘과 뉴에이지적인 성격이 보이는 앨범인데요. 어쨌거나 참 아름다운 음악이기에 10월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앨범 들어볼까 합니다. 10월을 보낸 때면 늘 빠질 수 없는 곡이 베리메닐로가 작곡하고 또 쟈니 모서가 노랫말을 쓴 When October Goes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랫말이 먼저 쓰여졌더라고요. 예, 쟈니 모서의 노랫말이 쓰여지고 그 이후에 베리메닐로가 멜로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0월이 갈 때면 늘 듣게 됩니다. 여러 재즈 버전들도 있고요. 저는 그 가운데서 로즈메리 콜루니의 음성을 골라봤습니다. 또 만년의 그 담담한 목소리가 이 곡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7일이었죠. 세상을 떠난 로니 큐버 바리톤 색스폰 연주자이고 참 다양한 음악에서 재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말 락 음악에서도 바리톤 색스폰이 필요한 곳에서 세션 면 역할을 아주 잘 해냈던 로니 큐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리더 앨범에서는 늘 항상 하드밥과 비밥의 그런 정통성을 늘 유지하면서 아주 정말 만년에 이르러 더 연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들으러서서 정말 훌륭한 연주를 들려줬던 로니 큐버였고요. 그를 생각하면서 지난 2018년도에 녹음되었던 앨범 4 가운데서 텐덜리 발라드 넘버 여러분들과 함께 오르간 트리오의 반주와 더불어서 이 앨범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피아니스트 김지원씨가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그의 세 번째 앨범인데요. 피아노 솔로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서도 느꼈다시피 한편으로 빌 에반스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면서도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또 기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김지원씨의 연주가 돋보이는 그런 피아노 솔로 앨범입니다. 이렇게 피아노 솔로로 이런 앨범 전체의 컨셉을 이렇게 끌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의 역량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앨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사이드 아웃 앨범 가운데서 비하인드 스타드 김지원씨의 피아노 독주 듣겠습니다. 에릭 돌피의 마지막 녹음도 이번 주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1963년 6월 11일에 녹음인데요. 11일에 녹음이니까 그 이전에도 그 비슷한 무렵에 유럽에서의 라이브 실황이 레스트 레코딩이라는 제목으로 펀타나 레코드에서 발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앨범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앨범보다 며칠 더 뒤입니다. 6월 11일 날 녹음이고요. 파리에서 가졌던 실황 연주입니다. 여기에는 도날드 버드, 네이든 데이비스와 같은 또 미국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 스튜디오 녹음인데요. 죽음의 어떤 기운, 그림자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에릭 돌피가 여전히 정말 탁월한 즉흥 연주자로서 베이스 클라이넥과 알토색소폰, 플루스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후에 발표됐던 앨범인데 그럼에도 전혀 어떤 비공식 앨범과 같은 어설프이 없는 그런 녹음입니다. 레스트 레코딩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이즈 데이비스를 추모했던 멤버들이죠. 허비 앤컥, 웨인 쇼터, 론 카터, 토니 웰리암스 이들은 사실 1970년대, 80년대 트럼프의 연주자 프레디 하버드와 더불어서 VSOP라는 그룹을 이끌기도 했었는데요. 그 뒤에 1990년대 마이즈 데이비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역시 그의 작품들을 모아서 이들은 사실 전부 다 마이즈 데이비스의 사이드맨들이었죠. 특히 60년대 경이로웠던 퀸텟의 멤버들이었고요. 여기에 마이즈 데이비스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또 당시에 트럼프의 연주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코로나 시기에 세상을 떠난 명 트럼프의 연주자 월러스 로니와 함께해서 Attribute to Mize라는 앨범을 90년대에 발표했습니다. 마이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한 3년 뒤에 발표됐던 앨범이죠. 이 앨범 가운데서 So What? 라이브 실황 듣겠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제키바이어드의 음악을 듣는 시간 이번 주가 드디어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988년도 소울로트에서 녹음된 앨범 Filling Myself 그리고 이어서 91년도에 콩코드 레코드에서 녹음한 Mayback Recite World 시랑 이렇게 두 곡을 마지막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키바이어드의 어떻게 보면 그 음악적인 철학 음악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이 이 앨범에서도 집약되어 있고요. 또 그러니까 과거에 초창기 재즈의 음악들 피아노 음악들,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 음악들부터 아방가르드 재즈까지를 완전히 뒤섞어 놓은 그의 방식으로 재해석해낸 음악들이 전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인 제이슨 모란의 음악이 어떤 뿌리를 통해서 형성되었는가 그에게 제키바이어드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역시 제이슨 모란 역시도 패츠왈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앨범도 발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재즈 피아노의 한 중심에 제키바이어드의 뿌리가 닿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제즈수첩 KBS 클래식 FM에서 역시 여러분들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겠고요.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에도 좋은 재즈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뵙겠습니다.